이번에는 수비 자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벽을 치는 훈련인데. 일단 그러면 한번 시범을 장수영 코치가. 시범 보고 형도 볼게요. 와, 이거 뭐야, 뭐야. 우와! 첫째 곡이 라켓으로 붙는 느낌이야. 잡았다, 잡았다. 저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에이, 잠깐만. 아니, 에이, 잠깐만. 야, 그 정도 스피드로 뭐 받겠어?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빠르잖아요. 아, 이 정도는 뚫려줘야지. 와! 아, 이 정도는 뚫려줘야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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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이렇게 계속. 이거 치고. 이거 치고. 계속 빠진 거 같아. 잠깐만, 잠깐만요. 강도리, 잠깐만. 자기가 더 빛나려고 먼저 시키는 거야. 내가 하여튼 이러려고 이런 걸 때려야지.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감독님. 어, 이래야 때려야 뭔가. 아니, 심험 천천히 보이라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이렇게 때려서 뭐가 되겠습니까? 심험 천천히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와, 이랬는데. 감독님이 선수들이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더 빛나려고 해. 자기 저하를 시키는 선수. 본인만 빛나려고 해.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진짜로 자석처럼 붙는 느낌이야, 이게. 이게 다시 한번 좀 살짝 더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게 어떻게 오지? 어느 정도 세게 쳐야지 공이 저한테 옵니다. 이게 살짝 치면 저한테 안 오겠죠, 그렇죠? 너무 세게 치면 빨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빨리 준비해야 돼요. 아, 간단하네요? 네. 남겼을 철한데 간단하네. 빨리 치면 더 빨리 준비해라. 중요한 것도 동체시력입니다. 동체시력으로 공을 때린 만큼 그만큼 빨리 오니까 그 공을 빨리 보는 훈련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한 번 해볼게요. 아, 두 명씩? 두 명씩.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있다. 저요. 저요. 한번 해보고 싶다. 저 자신 있어. 동원이가 먼저, 동원아, 그럼 너가. 너 나와. 너 나와. 너보다 좀 못할 것 같은 사람. 너 나와. 너 나와. 찬, 찬헌이? 모든 전 멤버가 현민이 형 밑으로 깔고 가네. 현민이 형은 달라졌는데, 진짜. 정신적 지주. 정신적 지주. 현민이 형 주장시킨 이유가 있는데. 자, 해 볼게요. 준비, 준비, 준비. 시작. 3개 이상 못하네. 솔직히 말이 안 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현민이 형. 세게 때려야지 옵니다. 세게 때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 바퀴 준비, 그렇지. 세게 때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바퀴 준비, 그렇지. 좋아. 주장. 좋아. 주장. 세게 쳐야 코르크가 벽에 맞겠네. 그렇죠. 어우, 안 되겠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 아, 진짜 어려워. 아, 이거 웃을 게 아니다. 웃을 게 아니야, 어려운 거야. 아, 진짜 어려워. 아, 이거 웃을 게 아니다. 동원이도 자신 있다 그랬는데. 오,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또. 다음 지훈장, 혹시 다시. 우리 또 에이스 나가야죠, 에이스. 네, 해보겠습니다. 순간아, 누구 나와? 너 나와. 야, 성규 형은 나와, 성규 형은 나와. 아, 그래, 알겠어. 두준이 형이 좀 잘해서. 내가 뭘 잘해? 습득력이 좋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려워. 습득력이 좋아. 아, 습득력이 좋아. 에이스. 야, 습득력이 좋아. 야, 습득력이 좋아. 요령, 요령. 야, 두준이는 요령이 바로 캐치. 우리가 요령 캐치겠네. 윤두준 회원님은 한 번 하면 바로 좀 해. 역시 습득력이 두준이가. 이게 정면으로 쳐야 되겠구나. 약간. 윤두준 회원님은 진짜 혼잣말을 많이 해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터득을 하고 있어. 세게 쳐야 코르크가 벽에 맞겠네. 그렇죠. 이거 되게 훈련 많이 되겠다, 수비 훈련.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준아. 빈 스윙도 중요하니까. 빈 스윙도 중요하지. 빈 스윙도 중요하지. 이런 이 훈련이지. 지금 여기서. 안 돼, 안 돼, 안 돼. 네, 그다음. 네, 그다음 또. 이게 좀 약간 때려야지, 천천히 때려야지 뭔가 이렇게. 이거 뭐. 기계 같아. 약간 탄력이 다른 것 같아. 계속 할 수 있지. 그래서 공을 때려줘야지 뭔가 이렇게. 이게 동체스력도 너무 좋아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어떻게 했지? 여기서 하면. 아, 미치겠네. 공을 보자. 공을 봐. 공을. 공을 봐. 공을 봐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공을 봐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공이 너무 외로이 있으세요. 공을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처음에 너무 빨리 나가도 안 되고.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준비했다가 탕. 계속 공만 보고. 공만 보고. 공만 보고. 공만 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다시. 하나, 둘. 아, 공 못 봐. 빨라, 빨라. 너무 빨리. 공을 안 봤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 그나마 지금 공을 끝까지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지금 늘었어, 늘었어. 괜찮아. 지금 다섯 개, 일단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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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지금 그렇게 쳐야 돼요. 짧게, 짧게. 내가 몸을 잘 못 썼구나. 되게 사실 저는 조금 뭉클했었어요. 감정적으로. 방송을 떠나서 실제로 진짜로 이거를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열정이 좀 타오르신 것 같아서요. 그래도 확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안내여. 예, 기다려도 못 allow지. 후퍼를 열어둔. 후퍼를 열어줄게 해서 다시 흔들이렀. 더 dia, 더 천천히 주시대요. 다시 다시 구매햑에лично 배달하고 있는 곳으로. 유따라 기어다 해보고 싶죠, 육주도를 위해 진품을 열어둔. 설탕에 수제된 후퍼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배달 afterwards, 이 땀이 헛되진 않겠지? 날 아직 못 마르다. 날 아직 못 마르다.